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하우엔터테인먼트 6개월차 연습생 19살 왕크어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소개하자면 저는 왕입니다.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저는 눈 왕크어요. 동공 왕크요. 입술 왕크요. 치아도 왕크요. 맞죠? 그런데 꾸민 프로듀서님들 저는 얼굴만 아니다 꿈도 왕크요. 저는 프로듀스48 멤버가 돼서 전세계적인 아이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왕 열심히 왕 노력해서 꾸민 프로듀서님께 기억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크의 자기소개를 받으셔서 왕왕 감사합니다. 왕왕 사랑해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48. 안녕하세요. 기획사 하우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을 원하는 가수 황철입니다. 하우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이 이번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유민영, 왕크업, 김민성 이 세 명의 연습생들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듀스48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하우엔터테인먼트의 유민영, 왕크업, 김민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투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스48 파이팅! 유민영, 김민성, 왕크업 파이팅! 지금까지 황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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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